אז 아 내 자신을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팬분들이 계시니까 아 팬분들을love 제제를 시키시고 잠깐 제제를 안시켜요 아 팬도 가능하다는 것도utta 결혼할 때? 아 그렇죠 뭐 고맙게 자, 충분해. 한 번 돌려주세요. 충분해요. 덕키와 선생님 쫀득쫀득해요. 잡아야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못 잡겠네. 잘생겼어요. 아이스크림 훈련은 몰라요. 진짜 잡아요. 두 개, 세 개잖아요, 지금. 미스터트롯 시즌 3!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희의 뒤를 이어 트롯 왕가를 지켜나갈 새로운 트로트 스타를 찾습니다. 나이야가라 나이야가라 나이가됐으냐 잘한다. 이번에는 나이 제한도 없대요. 저보다 동생들도 저보다 형님들도 가능하십니다. 트로트로트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피해 지금 바로 미스터트롯 3 홈페이지에서 지원 방법을 확인하세요. 많이 지원해주세요!